오늘 읽은 본문 내용은 굉장히 그로테스크하고 비례해서 난해한 구절입니다 얼마 전 시내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신천지에서 전부 다 승용차에다가 커다란 현수막을 붙이고 행렬하는 것을 보았어요 거기에는 8개월 만에 10만을 돌파했다는 등 요즘 기세가 굉장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그로테스크하고 난해한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용을 잘 들으시고 그런데 놀아나지 않도록 그리고 주변에 놀아나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똑똑한 포이에마 교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동안의 재앙들은 우리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내용은 상상이 안 되는 대단히 기괴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또한 앞으로 전개될 나팔 재앙들은 지금까지 내 재앙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고 독수리들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더욱 긴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러한 재앙들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일까 제일 먼저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들은 우리들이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단어들 때문입니다 무적행, 황충, 아볼로온 등등 이런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 봅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 지난 시간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14장에서 예언한 사탄의 존재이고 그들의 하수인 바벨론 제국과 이때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장에서 이 별이 다시 등장하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요?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과거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이 별이 누구인가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주석책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그 해석을 어떻게 다르게 하고 있는가 비교해 보았는데 믿을 만한 주석책의 설명도 틀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해석에서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해석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고 잘 들어보시고 혹시 이단들의 설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접할 기회가 있으면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홈피에 들어가면 설교 본문이 이렇게 뜨죠 그걸 갖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 이 땅에 떨어진 별 첫째는 내로황제나 역사상 나타난 특정인을 지칭한다는 주장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현재 그것을 읽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셋째는 단순히 천사라고 보아서 별이 떨어지다를 천사가 내려오다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넷째는 타락한 천사인 사탄을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어떤 것은 하나는 천사 어떤 것은 사탄 이렇게 되니까 해석이 굉장히 절대 반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하였고 예수님께서도 70인 전도 대원들에게 너희가 말씀을 선포할 때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셔서 이 떨어진 별은 사탄이라고 하는 주장에 쉽게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배교환 거짓 교사나 선지자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 교주들을 의미한다고도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들은 다양하기도 하지만 그 해석이 정반대가 되는 것들이 많아서 올바로 해석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천사가 그 무적행 열쇠를 받았는데 대신 사탄이 받은 것으로 해석하고요 만약에 신천지에서 이 구절을 해석하면 기성교회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또 그 반대로 해석한다면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올바른 해석이 어떤 것일까? 알아봅니다 이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알기 위해서의 키워드는 뭐냐 그러면 무적행 열쇠입니다 무적행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문자 그대로 끝이 없는 저 바닥이 없는 동굴 갱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그 무적행을 열 수 있는 열쇠가 과연 누구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갇히는 장소로서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이미 명시되어 있습니다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천년 왕국 동안에 천년 왕국 동안에 사탄이 일시적으로 갇혀 있는 곳이 무적행임을 알려줍니다 이 무적행은 곧 음부나 수호를 뜻합니다 그 무적행의 열쇠를 그 별에게 누가 주었는가 그것을 알면 이 문장 전체가 올바로 해석됩니다 당연히 무적행의 열쇠의 소유주가 그 별에게 준 것입니다 이 무적행의 열쇠의 주인은 이미 요한계시록 1장에서 스스로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같이 된 사도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여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무적행의 열쇠의 주인은 누구? 예수님이십니다 무적행이란 곧 사망과 음부를 뜻함으로 그 열쇠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여기에서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라고 하는 구절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탄과 그 하수들을 가둬놓는 무적행 감옥의 열쇠를 그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성경에서 열쇠는 권능을 상징합니다 열 명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절대로 열 수 없는 권능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의 교주들 가졌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그 권능을 그 엄청난 권능을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떨어진 별은 천사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의 기록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라는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천사가 그 무적행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구멍에서 엄청난 연기가 피어올라 사면을 깜깜하게 만들었고 그 어둠을 뚫고 황충이라는 것이 수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황충이라고 하는 것은 곧 메뚜기를 말합니다 메뚜기 재앙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중동 지방 사람들은 메뚜기 때의 피해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의 크기는 우리나라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굉장히 튼튼하고 때를 지어서 날아다닙니다 그 때가 폭이 수백 미터이고 그 길이는 수 키로에 이릅니다 이들이 지날 때에는 해를 가리기 때문에 사방이 어두컴컴해지고 앞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황충대가 지날 때의 날개소리는 폭포 소리같이 커요 그리고 곡식이나 식물을 갉아먹을 때 내는 소리는 대초원에서 불이 나서 초원을 불사르는 타사사사 하는 소리와 똑같다고 합니다 황충대가 지나간 자리는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푸른빛이 나는 것들은 모두 사라지고 나무 껍질조차 남아나지 않으면서 수십억, 수백억 마리가 한꺼번에 움직이면서도요 마치 지휘관이 있는 군대처럼 질서정연하고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그 수십억 마리가 있는데 서로 부딪히는 것도 없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렇죠? 저 멀리 모세시대 때 이집트에 내려졌던 열 재앙 중에서 메뚜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황충재앙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하면서도 무시무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충들은 단순한 메뚜기가 아닙니다 그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과 같고 그 머리에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더라 전부 다 그것이 아니고 비슷하다,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금관 같은 비슷한 것이지만 이거는 뭐냐 그러면 관이라고 하는 것은 또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권세 비슷하게 자기를 위장하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참 권세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로지 돕고 살리고 성장시키고 지키고 하는 데 쓰지 그런데 힘은 힘, 이 황충이 가졌던 사탄의 힘은 뭐냐 그러면 오직 파괴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 같다는 것은 지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 지혜 같다고 했냐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또한 생명을 주어 살리는 데 있지만 이 사람들의 지혜는, 이 존재들의 지혜는 악한 지혜임으로 남을 괴롭히고 파괴하는 데 있다고 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여자 머리털 같다는 것은 그 힘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머리털은 파워를 상징합니다 삼손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삼손이 머리털이 잘리자 힘을 전혀 못 썼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지혜와 능력은 모두 다 남들을 돕고 살리고 세우는 데 쓰는데 이놈들이 가진 권세와 지혜와 파워는 모두 다 파괴하고 괴롭히는 데 쓰기 때문에 같다고, similar라는 그런 뜻을 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고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괄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을 말합니다 로마 군인들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메뚜기 떼가 이동할 때 그 소리와 위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정체입니다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오는 그 이름이 아블루온이더라 아바돈이나 아블루온이 누구냐에 대한 설 또한 다양합니다 그 의미는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파괴자 우리들은 신천지를 파괴자라고 그러지만 신천지에서는 우리들을 또 파괴자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잘 영적인 판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당시 로마 황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나폴레옹을 뜻한다고 주장하던 사람도 있고 히틀러라고도 합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뭐냐 그러면 시대 때마다 자기에게 가장 악독한 대적자들을 바로 이 아블루온이라고 붙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설명하니까 또 끄떡끄떡 하거든요 목사들 중에는 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신뢰를 들어가면서 하면 거기에 또 홀라당 넘어가죠 신천지들이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것은 뭐냐 그러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는 그 약점을 노려서 파고듭니다 언제나 정갈하고 자기 신실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목사를 필두로 해서 모든 성도들은 세상의 신뢰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사람에 대한 신뢰, 교회에 대한 신뢰를 우리 스스로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노란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폴로 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천사라고 주장하는데 그만큼 요한계시록은 큰 오해를 불러 일으켜서 미혹하기 쉬운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사탄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파괴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파괴영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로지 다른 이들을 파괴하여 자신을 높이는 일을 자신의 존재 목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은 자리에서 무별들 위에 내 자리를 좌정하리라 거기서 만족하지 않으냐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대적하리라 바로 그러한 생각이 뭐예요? 자기의 자리를 무별들 위에 좌정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경쟁자나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을 미리미리 파괴해야 되죠 그러니까 파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 황충들은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명령입니다 이 받은 명령 안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절묘하기 짝이 없는 악들을 무찌르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미리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야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그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뭐예요?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희한하죠, 그렇죠? 황충들은 뭐예요? 사탄의 졸개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졸개인 황충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탄의 하수인들인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군이 아군을 치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를 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을 해야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이런 것이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명령들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잡다한 해석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래서 이 사탄의 하수인 황충들이 바보인가요? 자기네들도 지혜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절묘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면들이 오직 여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제 설명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 같은 편인 사탄의 하수들을 다루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 무슨 회개한 말일까? 여기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기억하십시오 첫째, 사탄과 그의 하수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수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네들도 머리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내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것을 아시면서 바로 그 약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절묘하기 짝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로 끝까지 읽어보시면서 과연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탄의 최대 약점이 뭐라고요? 사랑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줄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뭐예요? 나보다 더 센 놈들은 내가 미리미리 사전에 다 죽여버릴 거야 다 없애버릴 거야 하는 파괴적인 그 생각이 사랑하는 사람, 사랑 자체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처럼 큰 착각이 없습니다 바로 그 생각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멸해버리는 것이 사탄과 그의 하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야 되고 그 사랑을 행해야 되고 실천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에 대한 극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만약에 갑질을 한다고 그러면 갑질을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만침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 사탄이 왜 자멸하는가 왜 황충이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하게 되는가는 그 자체 악의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결함 때문입니다 사탄은 자신들에게 속한 사람들을 보호하지 아니하고 이용하고 착취합니다 다만 이들은 왜 같이 모였냐 하면 서로서로 대장이 되고 싶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일시적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러나 같이 모여있지만 잠재적인 적들입니다 머릿속에는 깍두기 형님들 집단 생각해 보십시오 깍두기 아저씨들 알죠? 전문용어로 같이 막 움직이고 있지만 서로 보수의 눈에 들어서 출세하려고 그러고 그런 일들로 가득합니다 지도자의 임무는 백성과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재자들은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여 자신의 이득을 창출하는 백성들과 나라는 자기 이득을 창출하는 이득일 뿐입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뭐예요?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서 들여다보면 전부 자기 이득 그리고 자기 파당들을 위해서 합니다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신들의 하수로 만들어서 착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정말로 저 사람이 올바른 지도자인가 여부는 딱 하나만 보면 됩니다 정말 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살리려는 극률한 마음이 있는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셨어요? 셋째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사탄이나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사용하여서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지만 그들의 악행을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써 스스로 잔멸하도록 함으로 그들을 심판하는 방법을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뭐냐 그러면 우리가 잘 알죠 이방 민족들을 일으켜서 범죄한 유다와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긴 역사 동안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는 주변에 있는 우상 숭배 국가들로 하여금 그들을 징계하고 정신 차리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깊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 첫째 하나님 내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나쁜 일, 좋은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힘든 일,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처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소년 다윗이 골리아스를 무너뜨린 다음에 백성들의 칭송이 자자해지자 사우랑이 그 다윗을 갖다가 너무 시기 질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우랑이 군대 삼촌을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합니다 그 도망자 시절이 무려 10년입니다 무려 10년 그런데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오직 절대로 사우랑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았고 물론 내가 잘못한 게 뭡니까 하나님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라는 그 항의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만 반응하였고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랬을 뿐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사우랑을 죽일 수 있는 10년 동안의 도망자 시절에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절호의 기회를 사우랑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거는 무엇이냐 하면 나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니까 나 건들지 마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건 엉터리 중에 엉터리입니다 다윗의 관점에서 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편 사람과 상황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일체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제 경험상 제 경험상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아무리 불리한 상황에서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셨습니다 반드시 제가 가끔 얘기하죠 미국에서 온 지 4개월 만에 단임 목사님이 나가래요 그래서 언제 그만둘까요? 그랬더니 연말까지는 월급을 주겠대요 몇 달 동안 한 5, 6개월 동안 그때 저는 있잖아요 이제 어떻게 살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교회의 녹을 받고 있는 이상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했는데 그 넉 달 동안 제가 만났던 똑똑한 사람 4명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권유했어요 목사가 되라 그 중에 한 명은 탈락하고 두 명이 목사가 되고 한 명은 목사 사모가 되었어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지혜와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룬 거라고 하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로마서 1장에 사도바울이 명백하게 밝히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디에 해당되지는 않는가 한번 점검하시기 바래요 사도바울이 말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라 서로 욕되게 하셨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세력들은 같은 편이 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자기의 이득을 우선 극대화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으면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로 욕되게 하셨다는 여기에 나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유기하시는 사람들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키워드는 내어버려 두사입니다 하나님의 유기를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유기야말로 가장 무서운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니까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악한 일이 악한 일이 무엇인지 알죠? 다 용인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둬서 자멸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너무너무 가슴 아픈 유기를 말합니다 먼저 진리를 불의로 가로막는 자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이단들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니까 기승불이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아야 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이렇게 보십시오 부는 바람, 뒹구는 낙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실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풍 구경 가셔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겨울을 준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단풍 구경 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라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때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스스로 어두워지고 그 안에 불들이 꺼져버린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세 번째 삶은 우상승배로 전락한 삶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벌어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네 번째로 내버려 두시는 삶은 정력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라 다섯 번째로 마음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또한 저희가 마음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들을 하게 하셨느니라 혹시 내가 해당되는 항목이 있습니까? 얼른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타진인 아볼루원이 자신의 졸개 황충들로 하여금 같은 악한 세력들을 해야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뭐냐 그러면 악한 세력들이 그 악함에 의해서 자멸하도록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악한 세력에 들어가 있는 한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 자기도 제거당할지 다섯 달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괴로움을 당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살기 위해서 두목에게 잘 보여야 되고 생명의 길을 밝히 알려주셔서 나로하여금 파멸을 면하게 하시고 영생복락으로 향하는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고 언제나 찬양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소망으로 참고 견디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으로 밝아지셔서 이러한 허접스러운 그러한 것들에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천국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알아보는 영안을 허락하시고 언제든지 그 마음을 읽어내는 따뜻하고 깊은 영혼의 각성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며 그리할 때 아무리 막강한 사탄이라도 우리를 절대로 헤아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길을 서로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손에 손잡고 나아가서 마침내 어린 양 혼인잔치에 모두 다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